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서 부상자는 10여 명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비극적 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걸음 나아가 성남시는 법무부와 의미 있는 협약을 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신질환자가 수감 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출소하면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꼭 필요하며 입원 협약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현재 성남시 의료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내 폐쇄병동 36개 병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폐쇄병동의 일실 4개 병상만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으로 사용합니다. 폐쇄병동 내 설치 예정인 법무병상은 교도관 입회 하에 일반 환자의 이동 동선 및 공간과 철저히 분리 설치해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그런데 왜 성남시 의료원일까요? 성남시 의료원은 공공의료원으로서 영리 목적의 민간병원에서는 하지 못하는 공공의료를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공공의료원으로서 영리 목적의 민감시 의료원으로서 영리 목적의 민감시 의료원으로서 영리 목적의 민감시 의료원으로서 영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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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원으로